저게 왜 이렇게 많나 봐. 바로!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뭐야!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들이 필요한 거구나. 이것도 시험 중에 하나니까 열심히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롱입니다. 아니 육성 회원님들이 하롱 케미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저희는 오늘 플라잉 요가를 할 거예요. 근데 왜 저희가 플라잉 요가를 하냐. 하영이가 플라잉 요가 자격증이 있어요. 당당하게.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약간 재미가 없는 방송이라고 다들 들었어요. 들었어요. 상처받지 않고 노잼 방송을 묵묵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이 넘어서 잘 생각이 안 나서 자격증이 있지만 부족한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들리의 동작을 해볼 거예요. 난이도는 한 어느 정도 돼요? 중급 정도? 제가 오늘 이 천을 처음 만져봤는데 바로 중급 가능하겠죠. 새롬 양 같은 경우에 새롬 양 뭐야? 우리는 굉장히 비즈니스 사이인가봐요. 새롬 양이라고 불러요. 상들리의 동작은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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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맞추고 그냥 이대로 보여요. 그다음에 다리 돌려서 꽂아봐요. 무조건 못 이거 만든 거야. 너무 앉으면 안 돼요. 그냥 딱 여전거 하고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어디야 이거 어떻게 아니야 아니 네 그럼 이 동작은 새롬 언니가 못하는 걸로 누가 자격증 없죠 누나라고 하셨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